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만 집행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원희룡 도지사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뒤 SNS에 참담하다는 심경을 남긴 원희룡 도지사.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한 것은 제주도 수준을 떨어뜨리는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언들이 사업계획서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증액시킨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체장에게 무조건 동의해라 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증액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구성지 의장은 의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생때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증액시킨 예산도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며 자료가 없어 검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도지사의 자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예산안이 접수되면 검토하겠지만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한 부분 변형이 된 상태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새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때는 일주일이 되든지 이게 열흘이 되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자칫 잘못해서 금년도 말 이전까지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걱정했듯이 연도가 넘어가 버리면 준예산대로 갈 수밖에 없게 돼 버리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2010년 새해를 이틀 앞두고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준예산 편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새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